너무 많은 것들이 있네요 많은 것도 있죠 과일도 있고요 저희 리허설 준비 완료됐습니다 메일 찍어 기록 리허하 어제 색깔보다 이게 낫네 아 그래? 지금 이게 빠진거지 살짝 어제 노랬어 아니 아니 한거야 어젯밤에 아 한거야? 입힌거구나 염색한게 낫지 다행이다 일단 은혁이 밥입니다 일단 은혁이 이거 제출 좀 해줘 아니 우리 고려은단이들이 우와 이거 뭐야? 깻잎말인데 아 깻잎말인데 먹어야겠다 자 케이터링이 어딘가요? 저기 저는 준비를 끝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반이고 공연은 5시 그래서 지금 밥을 살짝 먹고 어? 사태 사태 자 그리고 교촌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음 아 이거 맛있다 음 이거네 갓짜리 너무 갓짜리했진 아니었냐 방금? 너무 유튜브에 음 너무 맛있네 자 이건 사태입니다 사태 사태가 있었어? 이거 하나 먹을래? 어 음 치킨사태네 떡볶이 맛있는데 안갈렸어 떡볶이? 떡볶이 안좋아해 떡볶이는 취떡이 좋아하잖아 취떡 취떡 아 취떡 취떡 아 너무 맛있네요 음 야 먹기전에 너무 맛있어요 하고 먹는거는 너무 가짜 아니냐? 먹기전에 먹기전에 입에 넣기전에 너무 맛있네요 하고 먹어 흐흐흐흐 아니야 먹었어 너무 가짜로 하네 피부를 우왕 이런게 있었네요 놓칠뻔했어 음 키토 샐러드인가? 따뜻한거 어 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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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넣기야 돼? 넣기 아니 저거 들어 하지마 근데 그런거 해야돼 아니 들어 아 오 복근이 확 생겨 이게 복근에 힘주는거야 아 나빠졌다 나빴다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안돼? 은혁이 형? 은혁이 형 뭐라 그랬어? 영어 안 쓰면 내 출연 다 준다고 누굴? 매니저들? 형이 옷을 안 벗으면 매니저들, 멤버들, 스태프들 다 백만원씩 줄게 내가 안 벗으면? 노출 없으면 꼬며라 약속이야? 약속이야? 운동 지금 2시간? 약속이야? 낚시질로 꼬메 약속이야? 만약 낚시질로 꼬메다 세월할라 진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년간 썼어 15년간 와 장난 아니다 이 옆에 건 뭔가요? 예성상 저 당신 백두꺼 와 진짜 우리 예성상 나도 스티커 붙여야지 아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하나 붙였습니다 요게 일본 솔로 콘서트 굿즈인데 이걸 주셨더라구요 이건 내꺼야 내꺼야 15년 된거라고? 15년 된거라고? 안 벗으면 안 벗으면 매니저들 멤버들 멤버들 스태프들 다 백만원씩 가려버릴꺼 맞지? 안 벗을꺼야? 어 벗을꺼잖아 아니야 가세요 진짜 안 벗을꺼야 농담이었지 그럼 뭐이렇게 진짜 안 벗으려고 얘기 다 해놨 너 벗을꺼야 벗으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안 벗어야 될거 같고 그럼 내꺼는? 영어 안쓰면 내가 매니저들 다 아 영어 안쓰면 어 슈퍼쇼도 영화다 제발 영화 좀 치지마 슈퍼쇼를 어떻게 한국말로 할지 큰 큰 잔치 대잔치 슈퍼쇼과는 괜찮잖아 어차피 명세잖아 안 돼 안 돼 영어 안 돼 그거는 괜찮지 않아 슈퍼쇼라고 얘기 안해도 되지 저희 콘서트라고 하면 콘서트라고 하면 저희 공연 저희 공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 한국말 쓰자 우리 말레이분들 말레이시아는 뭐 말레이시아는 뭐 그렇게 해야지 말레이시아는 여기에 이름이잖아 영어가 아니라 말레이시아까지는 괜찮다 당연하지 엘프도 괜찮다 명사니까 엘프도 명사지 우리 요정들이라고 얘기하면 엘프라고 하면 안 돼 엘프라고 해야 돼 말레이시아도 약간 정확히 말레이시아라고 말레이지아 말레이지아 뭐 이런 거 안 돼 말레이시아? 지아 안 돼 지아 안 돼 나 아저씨에 남아둔 거지? 지금부터 손에 몰래 때까지 빠져 지아 안 돼 야 이 카메라 나도 집에 있는데 갖고 온 거야 어? 진짜? 시작해요? 아니요 그냥 개인 소장 개인 소장? 어? 머리 색깔 똑같다 오네 머리 따라 하신 거예요? 어? 머리 색깔 너무 보고싶었고 진짜 어제 그 쇼핑몰에서 막 내일 보자고 막 했던 팬분들 다 오셨겠죠? 아무튼 슬리퍼 신고 슬리퍼 신고 저기 씻으면 돼 자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빨리 타러 가야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왔어요 여기 공연장에 샤워장이 있어가지고 왜 다들 샤워를 안 해? 그래 샤워를 왜 안 해? 언제 했어? 아 샤워장이 많아? 머리도 말렸고 근데 지금 과일 먹어 과일 눈을 제대로 못 지웠어 눈을 안 지웠어 내가 5일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네 팩을 써야지 이렇게 나처럼 찍어도 돼? 어휴 어휴 어 아 카메라가 그냥 띵히는데? 아니? 아니 나 튕기고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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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얼마나 이렇게 관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1일 1팩 역시 고려 은단이들을 위해서 은단이들 안녕 야 시골에 짜자잔 자 너무 배가 고파서 서브웨이를 먹겠습니다 헉 너무 맛있다 역시 서브웨이 있네 보이나요? 슈퍼주니어 월드투어 로드 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로 보이나요? 방금 보였나요? 저기 스타디움에 슈퍼주니어 월드투어 뭐라그래? 정관? LED 아 LED? 광고? 아 그치 광고가 아니고 광고가 아니야? 뭐라그래? 이벤트 아 이벤트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공항 가는 중인데 졸리네요 네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 저는 자는걸로 안녕 이제 한국에 갑니다 안녕 비행기에서 자고 내일 또 일정이기 그래서 톱 잘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은 겨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추울지 좀 무섭네요 오늘 군밤장사 컨셉 잘 잡았네 엘레시아 팬들 공항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엘레시아 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성공입니다 안녕